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금요일, 오늘이 24일이죠. 그러니까 성탄 전야입니다. 그래서 성탄 전야를 맞이해서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기독교인이 이 말을 들으면 좀 섭섭해할 말이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있다 없다 참 그러기도 그렇고 그런데 하여튼 기독교 믿는 입장에서는 예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선함이 악을 이긴다. 선한 것이 악을 이기고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런 논법으로 이런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연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또 선한 것이 악을 이긴다. 이러한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오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지금이 금요일 오후 7시 51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이 동전, 동전 그림이 나오잖아요. 내가 왜 이런 동전 그림을 화면에 띄워놨을까요? 오늘은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10원도 돈이요. 1원도 돈이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5만 원권 만 원권 그렇지 않으면 수표 100만 원짜리 수표 1000만 원짜리 수표 이런 것만 돈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1원짜리도 돈이고 10원짜리도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돈 쓸 일이 많고 모든 것이 고급화되어가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적어도 5만 원권은 용돈이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슨 집값 얘기를 하다면 억도 부족한 겁니다. 10억 대는 올라가야 웬만한 아파트라도 변변한 아파트라도 마련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 대뜸 집 얘기를 하게 되면 10억 억 단위가 되는 것이죠. 억 단위도 그냥 억 단위가 아니고 10억 단위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1원짜리와 10원짜리가 돈이라는 것을 잊고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1원도 돈이요. 10원도 돈이다라는 주제로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 가난뱅이다. 돈이 없다. 이거를 내가 아주 여러분들한테 귀가 따갑게 여러 번 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돈이 없어? 아니 직장에 나가서 봉급받으면 돈이 있지 왜 돈이 없어? 저 사람이 직장에도 안 나가는 사람인 모양이로구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놀고 있는 사람인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수준이 참 낮구나. 내가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한 건 그게 아닌데 한 달에 180만 원, 200만 원 그런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집을 살 수 있는 10억 단위 돈. 그 다음에 캠핑카를 살 수 있는 2억, 3억 되는, 3, 4억 되는 차. 캠핑카 전보는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고급 캠핑카는 3, 4억을 줘야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적어도 억 단위, 10억 단위 이런 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승렬이 돈이 없다 그랬는데 왜 돈이 없느냐? 아니 직장 나가서 일하면 봉급을 받는데 봉급받으면 돈이지 왜 돈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게 참 수준이 너무 낮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옛 속담맵.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속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내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속담박사라고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진짜 속담박사가 된다면 한국에서 대한민국 제1호로 속담박사가 된다면 어떤 논문을 써서 속담박사가 되느냐? 전통적인 속담으로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논문을 써서 속담박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속담으로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또는 사고방식 이런 논문을 써서 속담박사라는 박사학위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담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전통적인 속담에 어떤 얘기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뱃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뱃새라는 게 어떤 새인지는 내가 몰라요. 뱃새라는 새가 어떤 새인지는 모르는데 뱃새가 굉장히 보폭이 좁은가 봐요. 보폭도 좁고 날아갈 때 새는 날아가는 존재니까 날아갈 때 날애를 치는 그런 것도 상당히 미약한 모양이에요. 아주 새가 작고 몸집이 작고 날의 짓도 아주 날의 짓이라고 해봐야 별거 없이 이렇게 형편없나 봐요. 그런데 황새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른들 황새는 그 다리가 얼마나 킵니까? 이 두루미 같은 게 황새거든요. 그리고 몸집도 크고 날개가 길죠. 그렇게 긴 날개로다가 이렇게 퍼덕퍼덕 날개짓을 하면서 전진해 가는 거 보면 엄청나게 빠르죠. 그러니까 우리 속담이 뭐냐면 뱃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냐면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도 보지 말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뱃새가 황새를 왜 쫓아가려고 애를 씁니까? 쫓아갈 필요가 없다고 하죠. 뱃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뱃새는 뱃새답게 살아야지 뱃새가 왜 황새를 쫓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려면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조금씩 받는 그런 봉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몇 십억 대의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몇 십억 대의 몇백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2, 3목짜리의 캠핑카를 사고 이런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흉내 내려고 하지도 말라. 뱃새가 황새의 흉내를 내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직장에서 받는 봉급도 돈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해서 봉급을 받는데 왜 돈이 없다고 하느냐. 저 사람 직장에도 안 나가는 사람인 모양이네. 어떻게 보면 그게 수준이 낮은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것이 진짜 진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이 이렇게 수준이 낮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뱃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 가랭이가 찢어진다 이거죠.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도 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직장 나가서 일하면 봉급을 받는데 왜 돈이 없다고 맨날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느냐. 여기 봅시다. 1원도 돈이요. 내가 그래서 이 첫머리의 얘기를 한 겁니다. 1원도 돈이요. 10원도 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꼬리만큼 봉급에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은 몇십억 대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몇십억 대 몇백억 대를 주무르고 사는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10억, 20억을 쫓아가려고 하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황새를 쫓아가려고 뱁새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보다 내 현실에 만족하고 한 달에 180만 원, 200만 원 받으면 야 이게 진짜 큰 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돈 가지고 만족을 하고 이래서 행복감을 느껴야지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만 보고서 맨날 내가 불행하다 신세한탄하고 이렇게 작은 돈을 어떻게 살아가나 맨날 신세한탄하면 그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유튜브에 나와서 계속 이렇게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직장도 없는 사람으로 오인을 받아요. 아니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받는데 왜 돈이 없어? 이런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했던 얘기를 아시겠죠. 내가 직장이 있습니다. 많은 돈은 못 받아도 고정적인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있는 거죠. 아께되어 있지만 1원도 돈이요. 10원도 돈인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오늘 주제는 1원도 돈이요. 10원도 돈이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 저녁을 방금 먹고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일도 쉬고 모레가 또 일요일 날이죠. 모레가 일요일 날니까 일요일 날도 쉽니다. 그리고 27일 날도 쉬어요. 연휴 3일간을 내려 쉽니다. 그게 뭐냐면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은 원래 내가 주 5일 일을 하니까 일주일에 5일만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놀죠. 27일 날은 또 왜 내가 노느냐 하면 27일 날은 코로나19 3차 접종을 내가 합니다. 부스터 샷이라고 하죠. 그런데 1차와 2차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3차는 모더나를 맞습니다. 그래서 27일 날은 모더나 예방주사를 맞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27일날도 쉬고 그래서 연휴 3일간을 쉽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니까 또 계속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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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